도자기를 빚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물레인데요. 자유로운 형태의 현대적인 도자기를 만들고자 도예가들이 물레를 내려놓는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.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물레를 돌리면 흙이 둥근 형태를 갖춰가고 다양한 무늬가 그 위에 새겨집니다. 도예가들이 물레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. 흙가리를 쌓거나 옷을 재단하듯 흙판을 자르고 붙이는 새로운 기법을 구원했습니다. 옛 분청사기의 전통 기법에 현대적인 해석을 접목시킨 겁니다. 뭔가 이야기를 담고 그 이야기를 좀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물레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들 도예가들의 도전은 독창적이면서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로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. 도자기를 액자 속에 넣은 것 같은 작품부터 도판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 알맹이를 뿌리는 작품까지 그림과 조각, 공예, 도예가 한 솥에 담아져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 있습니다. 분청 자체의 상징성이 자유분방함에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도자 미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후에 도예가들이 물레의 틀을 깼지만 600년 역사의 분청사기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